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지진과 화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화산이야 말씀을 여러번 드렸죠. 니진모시마라든지 후쿠토쿠오카노바 다음에 수아노세지마라든지 사쿠라지마다 이오지마다 폭발했죠. 오늘도 보면은 9월 21일 오늘 7시 저녁 7시 19분 56초에 이즈제도 5.3의 강진이 있었고요. 또 쿠릴 열도에서 USGS에서는 6.0 일본 기상층에서는 6.5로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일본에 지진이 지금 발생을 특히 보시면은 기후연이죠. 기후연에서 계속 이렇게 군발지진 나가노까지 지금 어제 나가노도 한번 지진이 있었습니다. 나가노와 기후연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 5월에 작년에도 여러 번 군발지진이 나가노의 군발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7월 말까지 한 3개월 정도 있었기 때문에 군발지진이 한 3개월 정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말까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진의 횟수가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동일본대지진 당시라든지 구마모토 대지진도 그랬고 지진의 횟수가 갑자기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대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갑자기 지진의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오히려 안 좋게 봐야 됩니다. 일주일 전인가요? 갑자기 거의 24시간 정도 지진이 없었죠. 이런 거 안 좋은 시그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쿠릴렬도, 결국에는 호카이도 쪽인데요. 6.5위 지진이 나고 있는 강진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 쿠릴렬도, 호카이도, 결국에 네모로 쪽에 지금 일반 기상청에 있어서 계속 어떤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호카이도에서 대지진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요. 이시카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시카와 니카타 말씀 여러 번 드렸죠. 2007년도에 이시카와 3월에 노도반도 강대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월에 니카타의 한 GS에서도 지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올해 보면 분고수도 지진 이후에 이시카와에서 진도 오약이 일어나고 이렇게 지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시카와 지진 이후에 니카타에서 GS 지방에서 강진이 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고시마의 사스마반도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이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는 어떤 희귀한 지진인데 작년에 10월 31일에 진도 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 역시도 이 지역, 이 가고시마의 사스마반도 여기도 동일본 대지진 발생 한 달 전에 가고시마의 사스마반도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동일본 대지진 한 달 전에 그런 양태와 지금 기후연도, 군발 지진도 그렇고요. 굉장히 어떤 이런 시그널들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동일본 대지진 한 달 전에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쿠라지마라든지 큐슈의 중소형 수만 화산들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1월이었죠. 폭발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조사를 급히 명했고 조사를 했었죠. 그러면서 하여튼 조사는 했는데 결국엔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일본의 이런 대지진이 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그 폴시프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지자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힘은 항상 변화하면서 수백만 년에서 천만 년 주기로 N국과 S국이 반전되는 폴시프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폴시프트가 발생이 되면 전조현상으로서 지자기가 급격히 약화되고 지자기가 약해지면 태고의 화성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지구의 대기도 태양풍에 의해서 벗겨져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폴시프트에 의한 지질학적 변화가 왜 일본에서만 발생하느냐 이유는 바로 일본이 4개의 지각덩어리인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접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지진에 매우 취약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폴시프트에 의해서 대륙을 이동시킬 수 있을 정도의 거대 지진이나 급격한 기후변화가 유발되어서 결국에는 일본을 거의 멸종까지 몰아나올 수 있는 큰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진학자분들에 의해서 의하면 지구 탄생 이후로 폴시프트는 여러 번 발생했었습니다. 78만 년 전의 석기시대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폴시프트가 일어난 징조는 대략 천년꼴로 폴시프트가 발생되는 학술도 존재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자기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이 되었고요. 이거는 다음에 폴시프트의 전조일 가능성이라는 지적이 있고 일부 학자분들은 이 폴시프트에 의한 대지진이 일본에서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폴시프트에 의한 일본 침몰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 일본의 지진 상황을 보면 마치 카운스다운이 이미 된 것처럼 이미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한 일본의 지금 니시노시마라든지 사쿠라지마, 이오지마, 스와노세지마 등등 계속 화산에 폭발을 하고 있죠. 후쿠토쿠오카노바 같은 경우는 8월 13일이었죠. 거기는 분화가 돼서 연기가 17km까지 치셨었습니다. 사쿠라지마가 5km를 넘지 않는데 굉장한 거죠. 그만큼 최근에 해저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왜냐하면 어디죠? 오가사와라 제도 해저에서 계속 지진이 나오고 오가사와라에서도 최근에 계속해서 해저 500km에서 매우 깊은 신발 지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해저의 화산 폭발은 결국에는 일본의 화산의 폭발을 계속 일으키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큐슈 쪽에 지진들이 난다면 이거는 한국으로도 화산재들이 넘어와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일본 지진과 화산 폭발의 문제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계속해서 일본 도시 인근의 화산들이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그 멀리 바다에 있는 작은 섬까지 계속해서 화산 활동을 하고 있죠. 화산재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이 아황산 가스 등 이 화산 연기가 이 대기를 오염을 또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화산 연기가 기압과 대기의 영향으로 한반도로 쭉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체의 치명적인 그러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화산 연기에 대한 걱정이 지금 최근에 또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한민국의 안전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그러한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진학자분들은 현재 브레고리가 요동치고 있다고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일본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은 후지산 인근 지역으로 일본 수도권을 포함해서 일본의 거대 도시들이 많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2,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상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에는 정말 일본 재난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